안녕하세요. 체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천명신화의 체스 이야기, 김도인입니다. 오늘은 체스 그랜드마처가, 그랜드마처면 체스에서 가장 높은 최고수들에게 수여되는 이 타이틀을 가진 이고르 라우시스라는 선수가 체스 대회에서 치팅을 한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체스는 지금 컴퓨터가 인간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이제 컴퓨터가 체스를 정복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체스에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가장 최선의 수를 100% 지금 도출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가 아니거든요. 때로는 에러도 있고 오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간보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강하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런 휴대폰에서 돌리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인간들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어떤 포지션에서 컴퓨터가 생각하는 최선의 수가 무엇인지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이런 컴퓨터의 수를 생각을 참고하고자 하는 치팅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이고르 라우시스는 어떻게 됐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화장실에서 자기 차례 때는 이제 체스에서 앉아 있어야 되지만 자기 차례가 아닐 때는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차례가 아닐 때 포지션을 기억해놓고 이렇게 화장실을 가서 휴대폰을 켜고 왜냐하면 경기 중에는 원래 휴대폰이 꺼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화장실 가서 휴대폰을 켜고 체스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을 현행범으로 딱 잡혔습니다. 그래서 현행범이니까 뭐 변명의 여지가 있나요? 그래서 100% 이 사람은 치팅을 했고 이 치팅을 하는 어떤 정황상의 어떤 그런 확신 이 레이팅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1961년생 체스는 보통 나이가 어릴수록 기력이 세고 나이가 늘수록 기력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탑 50이 안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레이팅 차트를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죠? 쭉쭉 올라왔어요. 원래 2012년에 2500이었다가 지금은 2685까지 이렇게 나이 먹어서 레이팅을 올리는 건 체스 역사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나 보다. 치팅 걸리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의 약간 우상이자 롤모델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다 허상이었고 치팅으로 치사하게 올린 거였다. 더럽게 올린 거였다. 라고 이제 씁쓸한 결론이 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걸려서 이틀 전에 이거에 대한 어떤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데이 세계체스연맹 윤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그랜드마스터를 박탈하고 레이팅은 그대로 유지하되 앞으로의 모든 세계체스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 6년 동안 출전을 금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의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이제 어떤 이제 알렉세이 시로브가 이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는데 이제까지 가장 심했던 치팅으로 벤이 3년이라는 거예요. 그랜드마트 박탈하고 3년이고. 그런데 이고르 같은 경우에는 나우시스는 이거의 2배인 6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왜 갑자기 벤이 2배가 됐나? 왜 처벌이 2배가 됐나? 이런 의견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매우 악질적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6년은 너무 과하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일단은 제 생각은 어떠냐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양민학사라면서 이런 안걸리게 쉬운 대회들만 골라서 나갔어요. 이렇게 별표 쳐있는 건 자기보다 레이팅? 400 차이 나는 사람한테 이렇게 야금야금 레이팅 먹어서 한 달에 엄청 대회 많이 뛰었죠. 그래서 이렇게 레이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수들이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레이팅이 낮은 선수라도 내가 100% 나보다 하수지만 100% 승부의 100%가 없듯이 사람이 두면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레이팅 낮은 사람이라고 하면 점수가 진짜 왕창 깎이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보다 비슷한 레이팅 혹은 더 높은 레이팅이나 하는 걸 대부분의 선수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 레이팅 올리기도 쉽고 깎이기도 덜 깎이고요. 그런데 이구르 라우시스는 컴퓨터 엔진 참고하면 실수가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우 악실적으로 레이팅을 이렇게 야금야금 벌면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실제 대회에서 상금을 이런 식으로 벌어갔다는 거예요. 돈을 벌었어요. 이걸로 승부를 자기가 치팅을 해서 돈을 번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냐? 이거는 그냥 라이프타임 밴. 물론 이 사람은 자기 인터뷰 스스로 나는 이제 은퇴해야겠다. 체스에서 절대 이제 대회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세계체스연맹에서 라이프타임 밴을 때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라이프타임 밴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약간 오판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실수로 실수가 아니라 실수로 어쨌든 치팅 안 했는데 치팅으로 고발 당해서 약간 판정을 내리게 되면 라이프타임 밴이 억울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건 복구가 안 되니까 라이프타임에. 그런데 어쩌면은 이 사람의 경우는 100% 치팅이 확실해요. 현행범으로 걸렸고 그리고 여러 정황 증거상 치팅이 확실하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연구밴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일단은 상금을 가져갔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했고 그리고 상대 레이팅 선수들의 지금 상대하는 사람들 레이팅 복구해 준 것도 아마 아닐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큰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체스가 사람끼리 둘 때 스포츠로서의 공정성을 확립하는 게 체스의 부응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거는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된다. 더 심하면 이거는 연구뱀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약간 다른 스포츠의 도핑에서는 물론 이렇게까지 심한 처벌을 내리지는 않아요. 도핑은 약간 달라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도핑은 이제 도핑하는 선수들이 맨날 하는 변명들 있잖아요. 이제 내가 약을 내 몸에 있지만 이게 왜 내 몸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진짜 약을 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이 사실 100명 중에 99명은 다 거짓말인데 한 명은 진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 치팅은 그럴 게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폰 들고 가서 자기가 치팅할 의사가 있었어요. 100%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핑이랑도 다르고 어쩌면은 이제 승부 조작이랑 좀 비슷해요. 어쨌든 스포츠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했죠. 그래서 승부 조작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람으로서는 이제 스타에서 마모시. 그분은 이제 영구 제명 당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영구 제명 당하고 타이틀 다 박탈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팅은 매우 악질적인 거고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체스 대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네 뭐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자면 이제 체스에서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사실 치팅하기 되게 쉽습니다. 체스를 잘 알수록 사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체스의 재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느끼기 위해서 치팅을 절대 하지 마시라. 그건 상대에 대한 예의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치팅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방지해야 되냐. 제 생각에는 이래요. 지금은 체스 실제 대회를 나가보시면 휴대폰은 대회에 따라 달라요. 근데 큰 대회에서는 그 전자기기 탐지기를 씁니다. 그래서 전자기기 소지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스 올림피아드 같은 매우 중요한 국가대항전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세계 챔피언시 사이클 이런 대회 이런 대회들에서는 다 금지되어 있는데 많은 대회들에서 이런 비용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휴대폰만 꺼놓으라고 얘기하는 대회가 많습니다. 휴대폰 소지하대. 근데 이거를 저의 생각에는 최소한 휴대폰을 걷는 걸로 다 바꿔야 돼요. 소지를 하는 순간 그 소지할 때 패배가 되는 걸로. 근데 이걸 왜 안 하겠어요? 인력과 돈 문제 때문입니다. 이거 걷어서 누가 걷고 누가 다시 나눠주고 이럴 거예요. 분실하면 또 누가 책임지고 이런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으니까 안 하는 건데 이거를 세계채스연맹에서 명문화 시켜야 된다.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치팅할 수 있어요. 그냥 휴대폰 주머니에 넣어놓고 화장실 가서 그냥 켜서 분석에 켜서 포지션 그대로 배치해서 분석하면 대부분의 작은 대회들에서는 다 치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냐? 플레이어들의 선의에 기대서 그렇게 경기 운영, 대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앞으로의 체스 발전 그리고 체스 어떤 스포츠성에 대한 신뢰에 큰 문제를 끼칠 거라 생각하고 적어도 대회 측에서 휴대폰 걷어라.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소지하고 있다 걸리면 그 경기는 패배고 이후에 세계채스연맹에서 혹은 각 나라연맹에서 그거에 대해서 처벌은 심판하는 걸로 이런 정도로 하면 될까 싶은데 이 이고르 라우시스라는 그랜드마스터가 그랜드마스터를 박탈당하고 6년 동안 벤을 당한 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처벌이 합당한지 혹은 과한지 뭐 혹은 약간 뭐 이제 부족한지 더 해야 된다. 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스 그랜드마스터 이고르 라우시스가 휴대폰으로 치팅을 한 이야기 들려드렸고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체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채널에 좋아요 영상 좋아요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